안녕하세요. 무슨문 아시아프입니다. 녹색이네요. 그린 색깔인데요. 제가 번호는 7811G 스티커까지 같이 준비되는데요. 텍사스 가면은 뭐죠? 바디가 끝내주네요. 겨울에는 국물이 끝내줘는데 바디가 있어요. 차에 대한 차량이 여기 이거는 지금 신형으로 나온 바디인데요. 물론 이 바디가 좋겠지만 우리께서 다른 바디에서 새로운 바디를 하나 개봉했어요. 7811G 자 이 바디는 바디 외에도 이렇게 안에 프레임과 앞쪽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걸쇄까지 다 되어 있네요. 요거 지금 작업할 거거든요. 얘는 구멍 뽕뽕뽕 작업하는 그런 LED, 텍사스 LED, 엑스맥스 LED 유튜브에서 검사하시면 나오는 그런 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선생님께서 바디는 절대 건들지 말고 차에만 범퍼라도 있는데 차에 그 다음에 사이드 이쪽으로 좀 작업해달라 가지고 작업이 서로 다른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우죠. 최근에 우리 알록달록이 LED 앞에 구멍 내가지고 LED 한 작업도 있는데 그런 작업과 달리 자 우리 녹색 바디는 LED 구멍을 뻥뻥 뚫어져 가지고 이쁘게 멋지게 작업해달라고요. 이 알록달록이 여기서 이렇게 아마 이게 키스가 안나는 그런 알록달록이 바디인데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나온 바디죠. 이렇게 약간 붉은 태양 같은 붉은 태양에 파란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바디네요. 자 두개 바디 한번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따로 사신다는 분은 788117. 색깔 여러가지 색깔요. 78812 검색하시면 78812로 여러가지 바디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브로트까지 있어요. 어우 좋아요. 뒤에까지 있어요. 신형 바디 이거 다 아시죠? 신형 바디. 신형 바디. 신형 바디.